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1년 3개월째입니다. 여전히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정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전쟁 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2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큰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라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전후 피해복구 사업 자금은 어떻게 조달될까요? 과거 전후 피해복구 사업을 보면 재건에 필요한 자금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조달됩니다. 첫째, 피해를 입은 국가의 자산 또는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 둘째, 지원국가가 재정자금을 투입해주는 방법. 셋째, 국제사회에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불하는 일부 자금은 유엔과 세계은행을 통해 경쟁 입찰 형태로 발주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보통 해당 자금을 지불한 국가의 기업들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과거 이라크 재건 당시에도 미국이 가장 큰 자금을 지원했는데 해당 자금은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 많이 참여하려면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해당 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지원 자금을 수주받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들,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박종원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입을 하셨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농업의 근간이 되는 씨앗 파는 종자 시장의 규모가 우리 랜드프레시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크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자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종자 기업들이 돈 버는 구조와 방식 이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글로벌 종자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씨앗을 팔아서 과연 어떻게 돈을 버는가? 지금은 바이옐에 인수된 몬산토 같은 경우에 몬산토가 바이옐 내에서도 사실은 종자 사업부를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몬산토 같은 경우에서 2016년에 종자 기업으로서 매출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벌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종자 산업에서는 소위 빅3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옐 그리고 다우와 듀퐁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미국의 다우 듀퐁 그리고 중국의 캠차이나가 인수한 신젠타 이 세 개를 빅3라고 얘기하는데 빅3 같은 경우에 현재 글로벌 종자 시장의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3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보면 이 글로벌 종자 산업의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이 회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씨앗을 판 회사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제초제와 같은 농약을 만들어서 팔던 회사라는 겁니다. 몬산토 같은 경우에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협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고협제 있죠. 그게 이제 몬산토 제품이에요. 고협제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만들었던 그게 이제 몬산토 제품인데 글로벌 종자 시장에서는 이 몬산토가 종자 시장에서 강제가 된 건 90년대 이후고 실제로 그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고협제라든지 그다음에 살충제 그리고 농약 이런 것들을 만들, 제초제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에 가까웠거든요. 이 씨앗 만드는 회사가 농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우디품은 하악해서잖아요. 그래서요? 농약을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신젠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있던 농약사업부가 분사해서 나온 거고 로버티스랑 아스트라제네카의 농약사업부가 분사해서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고. 그러니까 농약사업을 하던 곳에서 왜 씨앗 사업을 하게 됐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몬산토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몬산토 같은 경우는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팔던 회사였어요. 라운드업은 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라는 하악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제초제인데 이 제품이 1974년에 처음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지금처럼 글로벌하게 확산된 제초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라운드업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가 미국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 경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막 농약 뿌리는 거 보이잖아요. 공중에서 살포하는 거. 그러니까 경비행기와 헬리콥터를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농약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블록버스트컵 제초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농약을 안 뿌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 뿌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가 너무 강력했어요. 독성이 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해서 뿌리면 곡물 주위에 있는 잡초들만 죽여야 되는데. 곡물까지? 곡물까지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많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 소량으로 썼어요. 그런데 효과는 확실하니까. 효과는 확실하니까 농민들 중에서 일부는 이것을 곡물에 피해가 오더라도 뿌리자라고 해서 뿌렸지만 그렇게 선호되던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 몬산토가 라운드업 레디라는 이름의 곡물에 씨앗들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역전되버립니다. 라운드업 레디가 뭐냐 하면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서 몬산토가 만드는 제초제 라운드업에도 죽지 않는 곡물 씨앗이에요.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팔았던 농약을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려면 농약에도 죽지 않는 씨앗이 필요했군요. 어차피 다른 식물들은 다 죽으니까. 잡초들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옥수수나 콩 같은 것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씨앗을 유전자 변형 기술로 만들어낸 건데 90년대 초에 몬산토가 라운드업 제초제가 뿌려진 주변의 미생물들을 연구했어요. 미생물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중에 제초제의 내성을 지닌 유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견한 유전자를 콩과 옥수수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라운드업 제초제를 극복할 수 있는 라운드업 레디라는 이름의 유전자 변형 종자를 처음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강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잡초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운드업 레디 씨앗을 뿌리시고 라운드업 제초제를 뿌리기만 하면 농사는 끝입니다. 잡초는 다 죽고 이제 보다 쉽고 보다 더 많은 수확과 보다 더 많은 머니 농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구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농업혁명이 될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농부들이 경쟁하는 땅이 엄청 넓잖아요. 끝이 안 보이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게 우리와는 달리 굉장히 기계화되어 있더라도 힘들어요. 그런데 라운드업 제초제를 한번 뿌리기만 하면 끝나는 씨앗이 나왔다고 열광하게 되는 거죠. 너무 편해진 것 같죠. 그리고 농부들이 열광하는데 몬산토는 또 이 제초제와 씨앗 라운드업 레디와 라운드업 제초제를 같이 패키지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몬산토가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신젠타 역시 똑같은 사업 모델을 내봤습니다. 그렇겠네요. 신젠타가 그때까지 팔던 제초제 이름이 리버티라는 제초제였거든요. 리버티 제초제의 내성을 지닌 유전자 변형 씨앗을 만들고 리버티 링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리버티 제초제와 리버티 링크를 패키지로 똑같이 팝니다. 이후에 농약을 만들던 회사들이 종료 회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씨앗을 통해서 자사의 농약에도 견딜 수 있는 씨앗을 만들어내고 이 둘을 패키지로 만드는 게 글로벌 농약과 종자산업. 글로벌 종자산업의 핵심 사업 모델이 됩니다. 농약 만들던 회사 입장에서 보면 유전자 변형 씨앗 때문에 농약도 더 잘 팔고 씨앗도 또 파니까 이거 일석이조인데. 일석이조. 꼭 먹고 알먹고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특정 농약에도 죽지 않는 유전자 변형 씨앗 같은 경우는 논산토 신첸타 같은 회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됐고 반면에 농민들에는 알지 못했던 엄청난 문제가 숨어있는 함정이 있었어요. 농민들은 좋았을 만한 좋았기만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열광했죠. 무슨 함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논산토의 말처럼 됐거든요. 열광했어요. 정말 편하게 더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잡초들에게도 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운드업 농약에 대한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잡초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마 농약을 더 사는구나. 더 뿌려야 되니까 더 사야 돼요. 그러니까 논산토가 또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양의 농약에도 견딜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씨앗을 내놔야 돼요. 그 상품을 또 내놓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성이 생기죠. 잡초들에게 내성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유전자 변형 씨앗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됐고 농약에 더 많은 돈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졌어요.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전에 과거에 유전자 변형 종자 씨앗이 나오기 전에 농사는 어떻게 보면 파종이라는 걸 한 다음에 씨앗을 모아놓고 그 씨앗을 다시 본미된 뿌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씨앗은 한 번만 사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 사서 심은 다음에 다시 씨앗을 추출해서 또 심으면 되는데 매년 왜 또 사지 했는데. 매년 사야 되도록 구조를 만든 거죠. 몬산토 같은 경우에 미국의 메르손 대학의 피터 카스탄슨 교수가 마리모니크 로벵이 쓴 몬산토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몬산토는 종자를 렌터카에 비유하는 회사다. 렌터카라고 생각을 한다. 즉 자신들의 차량인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 씨앗을 농민들이 빌려 쓰는 거다. 쓰고 났으면 빌려 쓰기 위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쓰고 나면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건 농민들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 회사의 소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몬산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씨앗들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 농민들이 안 돌려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 사야 되는데 안 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확이 조금 떨어지게 만들어요. 다음에 이걸 똑같이 유전자 변형 조작에 의해서 수확 양이 떨어지도록 조작을 해놓고 심지어 이건 현실화되지는 못했는데 기술은 그대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터미네이터 씨드라고 해서 터미네이터 기술을 개발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씨앗에 이 씨앗을 한 번 파종을 하면 불임이 되도록 연구 불임이 되도록 유전자 조작 기술을 만들고 이거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게 알려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한국단체부터 해서 이건 잘못하면 전 세계 식물들을 다 식물 생태계를 말살할 수도 있다고 해서 결국 다시 개발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그들의 삶이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농민들은 삶이 궁핍해졌지만 남미나 인도 같은 저개발 국가의 농민들은 농약과 유전자 변형 종작 국가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출금을 갚으려면 생산이 더 많이 되고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이 불편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몬산타의 면하시아를 이용해서 재배하던 농민 20에서 30만 명이 자살했거든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당연히 몬산토의 주머니에 들어가죠. 글로벌 종자회사의 주머니에 들어가죠. 이게 바로 글로벌 종자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와 방식이에요. 농민들이 가져가야 될 돈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몬산토 역시 매출의 3분의 2가 유전자 변형 씨앗을 비롯한 종자 판매에서 나오고 3분의 1이 농약에서 발전되는 매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몬산토가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돈 20조 460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고 농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인도나 남미의 농민들은 자살하고 빚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몬산토를 가르쳐서 2013년부터 세계 최악의 사악한 기업. 사악한 기업.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글로벌 종자회사 때문에 농민들이 더 편해진 게 아니라 더 가난해지고 더 의존적인 구조로 바뀐 것 같은데 이 유전자 변형 씨앗 말고 다른 씨앗 심으면 안 되는 겁니까? 유전자 변형 공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서 많이 제작이 됐는데 이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미국 농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왜요? 왜? 글로벌 메이저 곡물 회사인 카길 때문에 그래요. 카길. 네. 카길이 글로벌 곡물 유통의 절대 강자잖아요. 미국에 생산되는 곡물에 대다수를 카길이 구매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카길이 농부들의 주장입니다. 미국 농부들의 주장. 그리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의 주장인데 몬산토와 신젠타와 카길이 결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결탁한 카길이 몬산토 혹은 신젠타의 유전자 변형 종자로 재배된 곡물만 구매를 하고 다른 곡물들은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미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런데 카길 입장에서 보면 유전자 변형 곡물이 확실히 더 싸고 더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플러스는 돼요. 분명히. 그래서 농민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지만 유통하는 카길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미국 농민들 같은 경우에서 몬산토 종자를 사용할 때마다 기술 사용 동의서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씨앗을 사면 기술 사용 동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건 렌터카에요. 그리고 몬산토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쓰고 로얄티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파종을 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일종의 계약 위반인 거예요. 계약 위반으로 소위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규모가 대규모로 엄청나게 세게 나오는데 파종해서 씨를 갖고 있으면 그걸 누가 알겠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몬산토가 1년에 수천 명의 사살 탐정을 고용해서 농가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검수 용액이 있나 봐요. 검수 용액을 통해서 농가에 가서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파종해서 씨앗을 보관했다가 다시 심으면 자신들의 자사 제품을 새로 사지 않고 하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캐나다의 농민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몬산토의 씨앗을 쓰지 않았는데도 로얄티를 내라는 소송이 걸리기도 해요. 그건 왜요? 문제는 이게 대표적인 게 몬산토 캐나다와 퍼시 슈 마이저 간에 2002년까지 진행됐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퍼시 슈 마이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채꽃 카눌라를 재배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농가들 전부가 소위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쓰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싹을 지으니까 바람에 꽃씨가 날리고 이러면서 자기 경작지에도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그래서 몬산토의 유전자 변형 조작 시작과 유사한 형질의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몬산토가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무단으로 우리 기술을 이용했다라고 소송을 겁니다.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 이 늙고 힘없는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호불에서 소송에 나서요. 이건 좀 그런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게 1년에 20조 원을 버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농부에게 소송을 건다는 건 좀 그런데요. 몬산토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아무리 늙고 힘없는 농부라도 무자비하게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사악한 기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캐나다 대법원이 몬산토의 손을 들어주긴 해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기술적인 논리에 의해서 슈마이저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 몬산토의 승리. 하지만 슈마이저는 손해 대상 비용을 비롯해서 일체의 비용을 낼 필요는 없음. 배려는 한 거군요. 그러니까 캐나다 대법원이 봐도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몬산토가 워낙 미국의 대형 러폼들을 앞세우고 자본역을 앞세워서 들어오니까 몬산토의 손을 안 들어줄 방법은 없는 거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90년도 후반에 아르헨티나 농민들도 몬산토의 제품이 되게 좋대. 씨앗이 좋대. 그거 뿌리고 그다음에 제초재 라운드업 쓰면 농사가 되게 편하게 지을 수 있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르헨티나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업 레디가 팔리질 않았거든요.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그때 밀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라운드업 레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씨앗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경작을 해요. 아르헨티나 농민들이. 그런데 이때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몬산토가 이를 방조 혹은 조장했다라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아르헨티나 농민 전체를 상대로 몬산토가 손해배상 조선과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작에 대한 모든 로얄티를 지불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당연히 농민들이 난리가 나죠. 난리 나고 아르헨티나 정부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났습니다. 몬산토 편을 들면서 미국 상무부를 동원해서 결국 아르헨티나 농민들이 파산 지경에 가는. 그래서 결국 돈을 받아간 거예요? 돈을 뜯어갔죠.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소송들이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에 폭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몬산토의 소송은 과거의 소송은 정말 악랄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사악하다라는 혹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몬산토 소송들이 왜 바이엘에 폭탄이 되고 있나요? 최근에는 몬산토가 다 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했던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재. 제초재가 글리포세이트라는 항물질을 사용하는데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몬산토가 그동안 감추고 판매를 해봤어요. 안전하다고 주장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직 학교 정원관리 노동자였던 드웬 존슨 씨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에 걸린 이유가 자기는 몬산토 제초재를 뿌린 것밖에 없다. 라운드업 제초재를 뿌린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2018년에 캘리포니아주 1심에서 3,264억 원의 배상금을 몬산토가 지불하라. 바이엘이 지불하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바이엘이 항소에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870억 가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도 이 소송에서 바이엘이 져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고. 그리고 앞으로 대기된 소송이 1만 1,200여 소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만 1,200여 소송이나 잘못하면 몬산토가 최소 11조 원 이상의 배상금을 바이엘이 지불해야 되고 바이엘이 87조 원을 몬산토를 샀거든요. 그런데 바이엘이 산 금액을 다 통해낼 수도 있다. 바이엘이 지금 독약을 삼켰다라는 평가가 글로벌 종료산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책 제목은 뭔가 봤더니 내러티브 앤 넘버스. 책 제목으로는 도대체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의 부제를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바로 밑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숫자에 가치를 더하는 이야기의 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에 가치를 더한다. 네, 내러티브라는 게 우리가 서사구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행위 등을 의미하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경제 상황을 분석하거나 혹은 투자를 할 때 기업의 현재 또는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숫자가 나오고요. 이 숫자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분석까지야 숫자를 다루는 통계 또는 가치 분석의 다양한 방법을 그냥 들이대면 되지만 결국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어떻게 풀어서 투자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게 이 구조를 잘 짜는 것. 이걸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고요. 무엇이 숫자를 활용한 효과적인 내러티브인지 또 이 내러티브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장 쉬운 예로 이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은 숫자를 놓고도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풀어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풀어갈 수도 있다. 대표적인 걸로 어떤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은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2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이걸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치료법으로 우리는 환자 2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걸 반대로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사용을 하면 이 치료법을 사용해도 400명은 죽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즘은 숫자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용어가 빅데이터라는 용어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집약적 작업이었기 때문에 분석도 어렵거니와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만 들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컴퓨터와 전산이 도입되면서 이런 제약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인데 컴퓨터 막 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숫자들을 끌어들이고 또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입맛에 맞게 분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여기서는 넘버 크런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숫자로 모든 것을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내러티브가 더 중요해진 세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도 나도 숫자를 들고 나오니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기억하게 하고 이걸 통해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뭔가 객관적인 숫자 통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일단 숫자에 조금 끌려요. 뭔가 얘기할 때 누군가가 통계에 들이대고 작년 실적이 얼마 올해는 얼마 몇 퍼센트 오르고 그러면 뭔가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던 시대는 사실 스토리텔러들이 지배를 해왔던 시대거든요.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구전을 통해서 다 지식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숫자와 데이터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시장에서는 일명 퀀트라고 불리는 통계에 기반한 투자가 꽤 곽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스포츠 쪽으로 가봐도 혹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잘 모릅니다. 이게 선수들의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수들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걸 하나의 학문처럼 되어 있는 걸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세이버 매트릭스 방법이거든요. 통계 가지고 선수 분석하는? 10년 좀 넘은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 주인공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메이저리그의 실제 얘기거든요.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 오클랜드 에슬레틱스라는 구단이 있어요. 여기 빌리빈 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스카우터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선수들을 판단하고 그 선수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팀을 짰는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 빌리빈 단장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에는 꼴찌에 있던 팀을 성공시키는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 세상이 됐죠.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의사결정의 단순성이 사라져버렸고요. 비합리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숫자가 지배하고 나니 사람들이 숫자를 믿기보다 점점 더 불신하면서 스토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생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메뉴판에 맛있는 게 너무 많으면 결정을 못해요. 그렇죠. 저희가 결정장애가 생기죠. 너무 많은 데이터. 어떻게 보면 숫자하고 똑같은 것 같기는 합니다. 숫자는 아까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뇌에서도 좌뇌의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좌뇌의 활동이고. 스토리는 직관과 상상 어떻게 보면 창의산 등을 관장하는 운의의 활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듣게 되면 일반적으로 몸에서 기승전결하면서 갈등도 조금 있고 해결되는 구조도 나오고 그러면 옥시토신이라는 게 분비가 돼서 사람들은 더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되고 기억을 더 오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숫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구나 과학적이구나라는 신뢰감은 조금 확보할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국내 증시에도 이런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요. 2차전지 배터리 분야 증시에서 지난해부터 2차전지에서 양극재라고 하는 핵심 물질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조종을 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이 좋다.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통기적인 숫자들은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걸 스토리로 잘 만들어내는 내러티브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2차전지 시장 커지고 배터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중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핵심이고 우리나라가 양극재를 제일 잘하고 그러니까 5년 뒤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만들어질 거야. 이 내러티브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설득을 당했고 이게 퍼지면서 결국에는 주가도 올라가고 투자들도 많이 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용적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힘이네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숫자 말고 다른 걸로도 설득될 수 있으나 특히 내러티브 덕분에 이게 설득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이 책에서 특히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러티브 구조는 사실상 몇 가지 유형으로 딱 구분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 7가지 구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는 골목대장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높은 시장 점유율, 높은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이 취하는 일종의 서사 구조인데 경쟁력이 높으니 매출과 이익도 계속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회사는 계속 성장할 거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애플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골목대장 스토리인 것 같고요. 파괴자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근본을 바꿔서 시장을 뒤집는다는 스토리예요. 이거는 딱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테슬라죠. 그렇죠. 테슬라는 파괴 서사 구조를 내러티브를 가지고 회사를 알리고 투자를 받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다음에 언더독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한참 뒤지고 그렇지만 제품이 너무 좋아서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이 회사는 결국엔 성공할 거야라는 스토리거든요. 이거는 구글이 처음 검색 시장에 등장했던 98년도에 구글이 채택했던 회사의 내러티브 구조입니다. 이 언더독 내러티브로 우리가 검색을 처음 내놨지만 이건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1등이 될 거야라는 구조로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구글은 지금은 아까 애플이나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골목대장 스토리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도 성장하면서 내러티브 구조가 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자기 업종에 맞는 서사 구조를 택해야 되고 성장 단계에 맞는 서사 구조가 있어야 이 회사를 훨씬 더 알릴 수 있고 투자자도 적극 유치할 수 있고 물건도 잘 팔 수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면 테슬라는 파괴의 스토리의 대표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같은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 같은 회사는 이 파괴의 스토리를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같은 자동차 회사지만 이미 안정적인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완성차들의 세상은 다들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파괴자의 스토리를 들고 나오면 사람들은 너네한테 맞지도 않고 너네가 파괴자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파괴자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파괴자의 스토리는 결국에는 약간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이 채용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서사 구조는 회사의 특정에 맞춰서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택할 때도 경영자들 입장에서 이걸 좀 큰 구조의 서사 스토리로 갈 건지 아니면 일부에 집중하는 서사 스토리로 갈 건지도 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트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웅대하고 큰 스토리를 갖는 게 유리하고 이미 어느 정도 정점에 관한 회사들은 도리어 한 분야에 집중된 서사 구조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거든요. 정반되네요.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작은 회사니까 뭔가에 집중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도리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웅대하게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서사 구조를 가져야 직원들과 투자자들에게 설렘과 흥분을 불어 일으켜주고 사업에도 더 높은 가격표를 붙일 수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서사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단 단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높여놨는데 이걸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러면 창업 초기 회사들이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정점에 들어선 회사들은 웅대한 스토리보다는 현재 회사의 핵심 분야의 가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작은 스토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도 하나 이 책에 들어준 게 있나요? 우버 얘기를 조금 하는데요. 우버는 처음에 회사에 대한 내러티브 구조, 서사 구조를 도심 차량 서비스 회사라고 처음에 딱 단정짓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들은 웅대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회사가 느끼고 자기가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한 내러티브 구조를 짜줬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회사를 분석해보니까 조금 더 우리는 큰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글로벌 유통회사로 아예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고 서사 구조를 짰다고 하고요. 반면에 리프트라는 또 승차 공유업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그 경쟁업체는 우버하고 경쟁에 있어서 뭔가의 차별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차량 공유 서비스만 하는 회사다 우리는. 그리고 영업의 지역도 미국으로 한정된 회사라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은 지금까지 나도 어떤 기업을 이해하고 있을 때 그 기업의 스토리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미래에 그리는 스토리를 도대체 어떻게 판별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서 이런 서사구조가 한 번 정한 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하기도 하고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서사구조가 등장하고 어떤 기업이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 언제나 이 회사가 1등을 할 거다라고 너무 믿지 말라라는 거죠. 회사에서 발등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 회사가 생각하는 서사구조를 확 바꿔놓을 수도 있고 회사 상황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그때마다 잘 체크를 해봐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AB인베브라는 세계 최대 맥주회사의 M&A 사례를 들어줬어요. 이 회사가 사브밀러라는 세계 제2의 양조회사를 사들인 M&A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회사는 두 큰 회사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세계 1위를 갈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리고 AB인베브라는 회사는 원래 조금 경영 효율을 굉장히 잘하고 인수를 하면 구조조정 잘해서 2위를 높이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평가가 높았는데 자기가 직접 이 회사들을 인수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비용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한 2%포인트 남짓이더라. 이를 통해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46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M&A 프리미엄을 300억 달러를 주고 샀으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한 150억 달러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손해다라는 분석을 했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회사 가치에 대한 재주종이 있어야 되고 그건 주가에 반영되는 거니까 결국엔 회사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리어 회사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시다 보면 기업들이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이런 조치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기업 주주 환원 정책이 배당 위주에서 자사주매입 위주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회사의 공격적 성장이 멈추는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IBM이 고도 성장이 멈춰지자 10년간 자사주매입 비중을 늘려가면서 사업은 축소하고 도리어 주가를 약간 유지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현금을 준다라는 것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현금을 주더라도 우리는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그게 아니고 자사주를 산다는 것은 그걸로 회사에 자산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해줍니다. 그렇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행동주의 펀드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특정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가 아닌 것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도 이런 거 다룬 게 있나요? 여기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뭔가 변화기가 오면 경영진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가끔은 시후에 부적합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걸 바꾸려고 시도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생기업에서는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하는 것들이 경영진의 변화를 촉구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이 정도 성장 단계에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이러면 안 돼.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후기로 들어오면 더욱 변화가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때는 사모 투자자들, 사모 자본하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는 증권시장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 있어서 행동주의 투자들이 직접 개입해서 뭔가 CEO들의 변화나 기업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업을 이해하고 있었던 건 스토리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자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